1년 2년 venus 화이팅 네 화이팅 아 아 오른쪽으로 나오네요 자리야 왜 또 위로 잡을거야 자리야 자기 실드 없구요 자리야 주는 실드도 없구요 아 나 죽겠다 요쪽으로 오른쪽으로 다 모여 나 혼자 다 다니고있다 나 혼자 다 다니고있다 우리팀 이기는데 저 트레이서 잡아야돼 트레이서 트레이서 다운 아 이거 트레이서가 어그로 엄청 끄네 그러게 아 이거 윈턴 꺼내야 될 것 같은데 더 윈턴 줄지 어 시리즈 잘 못췄어 자리야 자기 시리즈 빠졌구요 겐지 들어와있는거 아이고 윈턴하고 트레이서 오른쪽 똥 좀 뿌시서 겐지공 겐지가 다 썰겠지 어 낙사대는 소리봐 흠흠흠흠흠흠 한다봐 낙사소리봐 겐지공 다시 가벼야 한 번에 아이고 자리야 자리야 원숭이 다운 자리야 자리야 혼자 남았어 어 뭐야 트레이서 트레이서 어휴 아 자리야 트레이서 너궁 거점 앱 입병되지 말고 거점으로 오시지 리퍼 리퍼 아 아 트레이서 트레이서 오른쪽 저희도 윈터 왼쪽에 트레이서 리퍼 아 트레이서 역행 빠졌어요 따로 가봤자 아 나무같이 안 돼 궁극기 충전 중 원숭이 점프 오른쪽 아 리퍼 궁 찼을거에요 조심 리퍼 들어와있는거 리퍼 방해와 빠졌구요 뒤에 겐지하고 트레이서 뒤에 겐트 트레이서 노궁 트레이서 오른쪽 뒤에 오른쪽 맥크리님 쪽으로 나이스 반대쪽 왼쪽으로 나왔어요 얘 아 아슬아슬했다 아 트레이서 나 겐지가 아 아 중력장 오른쪽 원숭이 오른쪽 원숭이 맥크리님인데 원숭이 리퍼 들어와요 어 야 나 아 아 아 아 지옥 부정하고 나이스 겐지 겐지 나이스 뒤에 리퍼 리퍼 궁이 있을거에요 이거 원숭이하고 트레이서 원숭이 빡쳤어요 리퍼 빡쳐져 리퍼 빡쳐져 리퍼 빡쳐져 원숭이형이 빡치겠다 너무 원숭이한테 어그로 걸렸어 이거 원숭이 좁아 원숭이 좁아 원숭이 좁아 오른쪽에 자리아 자리아 궁 있을거에요 원숭 아 오케이 까지 다시 리세 전기 Estados 왼쪽 오른쪽 요 테라국 트레이서다 앞에 전면방어 전면방어 오케이 자리아 다운 비트 죽었어요 트레이서 개피 다운 맥크리 개피 나이스 아 잘하네 날아가는 거만 음 부추 곱창님 감사합니다 자 제 할 일이 있는 방법 아 괜찮아요 8승 2패하면 돼 화이팅 화이팅 아 이 맵 메이 좋은데 오 야 나 어디가 얘들아 자리야 주는 실드 자기 실드 없어요? 와 얘들아 트레이서 뒤에 트레이서 혼자 뒤에 있어요?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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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진 라인 반피 다운 솔져 아이 솔져 이거 실드 계속 들어오네 아 쿨마다 솔져한테 실드를 걸어버리네 아 뭐하여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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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와 쪼졌다 마스터 생각보다 안 떠요 거의 다이아 뜬다고 하는데 팔찌 줄때도 내가 콩쩍 이거 한 번만 먹으면 자리야 자기 실드 없어요 트레이서 모공 아 하하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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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모여서 해봐요 너무 따르러 나와서 지는거에 두꺼 아 괜찮아요 화내면 안 돼 네 다시 자리야 궁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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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 얘들 밀고 들어와요 어 이거 메이 궁 뒤에 트레이서 들어와 있어요 루시오 컷 아 잠시만 솔져 솔져까지 솔저만 트레이서 트레이서 거점 먹어요 거점 거점 이제 트레이서 뒤에 있어요 저희 팀 기지 있는데 네 나이스 어 어 감사해요 자리야 주는 실드 없고요 자리야 궁 없으니까 제공함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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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궁 라인이 혼자서 뭐야 날 끌어갔어 거점 아이고 윈스터를 더 편해요 오케이 빼야되요 트레이서 다운 이거 자리야 들어온거 상대 트레이서 자리 없어요 상대 트레이서 자리 없어요 저희 자리 없고 4대5 4대5 상대 피트 겐지공 상대 겐지 봐야되요 저희 힐러 없고요 아이고 아 뭐야 아이고 이번판 주고 집중해봐 메이를 뺄게 아 메이사랍게 아니네 혹시 에잉 저의 솔저로 둘게요 네트 예 조합 바꾸고 아 내 궁 어디다 쓴거야 한대가 제니한테 안 나오니깐 그렇게해도 되긴 합니다 자 윈스턴 덜게요 3탱? 아니면 제가 힐러 바꿀까요? 3탱으로 한번 해봐요 네 응? 아가 내 두개 빈숭거리는 거 영 적성이 안 맞는데 화이팅 이번에 어디로 갈까? 정면으로 가보죠 아 잘못 걸었어 원숭이한테 걸어야 되는데 라인 개피 라인 개피 뒤에 솔저 뒤에 솔저 겐지 솔저 개피 솔저 다운 뒤에 트레이서 트레이서 웹캥 빠졌고요 트레이서 개피 다운 라인 다운 라인 다운 야 우리 다리 하나 안 맞어 아이고 라이트 다운 루시우 개피 라인 다운 각자라인데 비트 아 또 아 또 뻘궁 라인 아니야 아니야 어그로궁 어그로 자리야 라인 왼쪽 라인 반빛 트레이서 노궁 라인 다운 루시우 개피 라인 다운 루시우 개피 라인 다운 트레이서 다운 애들 들어와요! 정면 정면! 루시우 개피! 루시우 개피! 아이고 나 죽는다! 아이고 나 죽었네. 아이고 미안해. 야구... 사라가... 뭉쳐서 다시 가봐. 궁상태쪽. 궁극기 충전중이야. 궁극기 이런거면 할만한데. 아이고 이러면 잘리난데. 좀 기다려줘야지. 자리에 궁 있어요 이거! 트리스 노그! 이거 궁 빼지 마세요. 상대 궁 다 썼어요. 나이스. 이거 한 번만 밀면 저희 거의 이길거든요. 상대 궁 못 채워요. 저희 한 번 밀면. 내 의지는 꺾이지 않아. 망치 있었나요? 망치는 못 들은 것 같은데. 망치 있어요 망치 있어요 망치 있어요 망치 있어요. 망치만 조심해도 되겠네요. 겐지 궁이랑. 자리야 자기 실드 빠졌고요. 찼어요. 중력차 땅 거의 찼어요. 자리야부터 자리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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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이서 웨킹 빠졌어요. 거점하네. 라인 거점하네 라인. 겐지 거점. 나이스. 겐지 다운. 트레이서. 트레이서. 트레이서 노공. 다운. 거점 먹어요 거점. 궁 어디다 쓴 거야. 빨리 빨리 빨리. 거점 여러 명 들어가 있어요. 나이스. 나 공차요. 여기 자리야부터. 자리야부터. 자기 실드 없고요. 빨리. 여기. 얘들 바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 같은데. 목표 목표 목표. 라인 라인. 라인 반피. 뒤에 트레이서. 뒤에 트레이서. 아이고. 뒤에 트레이서 솔져. 트레이서 솔져 뒤에 있어요. 상대 피트. 트레이서. 저기 90%. 빠져 여기. 까비다 이거. 아이고. 다시 가봐요. 괜찮아. 저기 궁 상대 좀. 오케이. 이런 거 이게. 가자 가자. 야. 부활이 왜 안 되잖아 이거. 가자. 고고. 자리야 궁. 망치까지 같이 날을 거예요. 트레이서 궁. 트레이서 궁. 트레이서 뒤에. 붙어있어요. 루시오 루시오 루시오부터. 왼쪽 루시오. 루시오 다운. 겐지 궁. 겐지 궁. 자리야 다운. 트레이서 다운.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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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 겐지 겐지 겐지. 겐지 겐지 겐지. 라인 라인 라인. 겐지 반피. 다운. 솔져 솔져 솔져. 나이스. 나이스. 와 우리 아슬아슬한데 얘들아. 하아. 네. 패치노트 검색하시면 나아요. 인벤 같은데 가보면 정리 잘 돼있어. 아. 아. 에이. 에이. 아 나 궁 진짜. 아. 궁 왜이렇게 쓰지. 자리야 너무 오랜만이긴 한데. 진짜 궁 못쓰네. 꿀궁 도대체 몇번이나 쓰는거야. 우리 아슬아슬. 야. 야야야. 나. 나. 감정모션하자. 어. 근데 오른쪽으로 가봐요. 선대도 오른쪽으로 왔어요. 자리야 오른쪽. 사리야 오른쪽. 사리야. 자. 리퍼. 아. 뒤에 트레이서. 트레이서 개피, 역경 빠졌고요, 겐지까지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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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이서 겐지 뒤를 봐야 돼요, 뒤뒤 뒤뒤 음성은 음성 들어가 계신데 뒤를 안 보시는데 말하려도 상대 뒤에 엄청 잘 오거든요 트레이서가 디바, 잘 보면 저 이거 결정 먹었네 트레이서 역경 빠졌고요 오케이 트레이서 다운 아이고 우리 루시오님 죽으신다 아이고 우리 다 죽네 이거 다시 가요 그거 한번 죽어서 가요 10퍼요, 10퍼요 10퍼요, 10퍼요 뭐였나 뭐였나 이거 잘, 지아군이 아니야 트레이서 오른쪽 자리야 궁 조심하세요 어 디바, 디바 오른쪽 너프 디바 너프 겐지 궁까지, 궁 학교에요 궁 학교에요 리퍼, 리퍼 겐지 다 썼어요 그냥 다 썼어요 모든 궁 다 쓴 비트에도 빠졌죠 비트 소리 들린 것 같은데 아우 알았어 트레이서 안에 들어와 있어요 왼쪽 왼쪽 상대 노궁 자기만 봐 자기만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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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이서 노궁 오른쪽에 다 있어 어 흰쪽 오른쪽에 애들 많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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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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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리야 정면 정면 자리야 자기 실도 없어요 아아 이 히킷 먹었다 자리야 주는 실도 없고요 왼쪽 마이너지 많이 찼어요 리퍼 공 리퍼 정면 리퍼 개피 망령아 빠졌어요 자리야 자리야 왼쪽 건물 들어와있어요 아 다 들어왔구나 애들 다 들어왔어요 트레이서 어그로 다시 가면 돼요 다시 다시 아직 싸울 수 있다 우리 상단대 1점 언제 줬어? 자리야 자리야 자기 바퀴 파지 자리야 겐지 개피 오른쪽 너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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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이서 녹음 리퍼 망령어 빠졌어요 거점 거점 리퍼 망령어 빠졌어요 왼쪽 방 리퍼 리프했다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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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구에서 막아요 아까 전에 준비 됐어 내가 욕했나요? 어 너무 나가면 안돼요 자리야 아 궁 너무 많이 빼지 마세요 궁 너무 많이 썼다 궁 너무 많이 썼는데 이거 궁 너무 많이 썼는데 그냥 입구에서 막아요 야 궁 너무 많이 썼다 다 쓰실 줄 몰랐는데 그러게요 근데 입구에서 막아야돼 아까처럼 왼쪽에서 트레이서 소리 계속 들리는데 자 밀고들어요 정면 트레이서 자리야 주는 실도 없고요 리퍼 망령어 빠졌고요 자리야 개피 자리야 개피 다운 오른쪽에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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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정면으로 토껴요 미안하라 나이스 어 저희 좀 많이 죽음? 빼야되요 빼야되요 겐지군 겐지군 디바 로우 빠졌고요 야 겐지 용감 빠졌는데 이제 모여서 가요 모여서 거점을 뺏기고 있는 적을 몰아내서 내가 타고야 트레이서 오르 아 죽는다 아이고 겐지 다운 비벼야되요 비벼야되요 흘러가 흘러가 안돼 아이고 아 들어왔는데 쟤가 욕설했나? 무슨 욕설 했지? 정스 이제 이 아 컹스 아 힐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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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다 잘못 들으신 거구나 아 힐킷 힐킷 상대 왼쪽 아저씨 어 트레이스 다운 리퍼 망령아 리퍼 망령아 리퍼 망령아 리퍼 망령 빠졌고요 겐지 겐지 다운 이거 디바 거점 거점 살짝 빠져서 거점으로 거점 트레이스 역행 빠졌어요 트레이스 오른쪽 자리아공 오 벌써? 자리아 노공 비트 빠졌고요 이거 리퍼 개피 망령아 빠졌어요 자리아 에너지 많이 찼어요 겐지궁 겐지궁 자리아 자기실도 없고 아이고 아이고 그냥 궁 아낄게요 어 디바 리퍼 짤 어 상대 피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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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왼쪽 쪽에 다 몰려있어요 자리아 너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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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공압기기 다 같이 가요 다 같이 가요 괜찮아 빼빼빼 그냥 가면 안돼요 지금 가면 안돼 공선택 공급기 충전중입니다 여 맥킬이 인마 맥킬이를 좀 치켜줘야돼 겐지 반사 트레이스궁 빠졌어요 자리아궁 겐지 들어와있어요 이뻐 망령아 겐지 개피 겐지 개피 다운 겐지 다운 들어갈 수 있어요 저희 트레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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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 맨쵸 거점 안에 트레이서 트레이서 여캥 빠졌어요 아 우리 거점 하였어 일단 트레이서 다운 아이고 리퍼 마지막 기회네 아이고 다 같이 거점 안에 들어가줄때는 여기 위에서 넣었어 그러면 안 되지 뭐에요 마지막 가야돼 빨리와요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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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야 살려야 겐지 뒤에 겐지 뒤에 아이고 아 까리까리 소량 미친다 아 까리까리 아까리 아이고 져버렸다 감사합니다 부츠고독장님 감사합니다 자 추 감수 저 녹화번 확인좀 할게요 어저께 녹화번 확인해봤는데 녹화번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게임소리가 게임소리가 너무 크게 녹화가지고 아 막판 남았다 몇쯤 나오려나? 다이겨도 7쟁이네 조졌다 이거씨가 다이아가 눈앞에 보인다